런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가방 속에, 중마리 속에 런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모시 검색하나 모든 손짓을 벗어서 런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손질이 되었다면 생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네, 저희 펌프 앞에 반드시 구분만 쳐주시고 펌프하지 않는 분들을 투하해 주세요. 네, 저희 펌프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가까이 있는 모델시티즌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셨다면 소방차에서 내려서 앞에 보이시는 빨간색 조화경 펌프 위로 아래로 힘차게 부르신 후에 불을 따는 곳으로 불을 짜서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물들기가 너무너무 약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런데도 펌프는 뒤로 아래로 힘차게liga 하시기를 models 저희 모든 사진 해납이 성공하였습니다. 돌아오실 때에는 스틱을 반대쪽으로 밀고 다시 한번 펌프 힘차게 눌러주세요. 우리 어린이소님 같이 하시면 위험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용해주세요. 우리 도착하셨다면 모든 소방차 도착할 때까지 소방차 안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든 소방차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방차 완전히 도착할 때까지 펌프 끝까지 눌러주세요. 우리 마지막 2번 소방관님까지 도착! 저희 모든 소방차가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내려오실 때에는 계단 조심해서 내려와주시기 바라며 나가시는 출근은 저희 승차장 뒤쪽에 잘생긴 모델시티준이 서있는 곳입니다. 두고 가시는 소지품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면 남은 시간도 네모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